포킹 챔은 또 아닌 것 같애 패시브야 이거 4타 재장전이랑 치명타 확률이랑 공속 관련하면 다른 스탯이 오른다 미디젠 아 장전 너무 오래 걸린대 황홀라곤 리오 분위기에 악취해봄 네 으 으 힝힝힝 아 왜 일로 튕겨 아니 튕기는게 챔프 번역되있던데 힝힝 왔어 아우 자꾸 내 머리 힝힝 짜있나게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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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모드 위치로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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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석박이 미싱...끼만... 짐작했으면은 잡는 건데요 이런식으로 계속 포옹해서 잘라먹는 욕 위협제 힝힝 최상의 행복은 청을 쏘지 않게 그 순간에 모여있지 석박 조건이요? 아군이 때리거나 뭐 이러면은 W 패시브가 묻어요 패시브가 묻어있을 때 W에 집중하면은 힝힝 내 평타에 맞던가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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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가린이 개는 와 힝힝 2시간 bulk 힝힝 쯧 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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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장면에는 안무가 필요하겠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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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숨은 내가 없었지 맞아 좋아 깜짝 Trustees Board Ha 아, 티난다. 저박 퀸이라서 이거 따질 수도 있는데? 아, 티난다. 성김을 받는 자는 스스로를 살려야 할 필요가 없지. 이거야! 아, 티난다. 둘, 둘, 셋, 넷. 내 작품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타고 먹겠지만 말이야. 그래, 청은 역설적이지. 아, 티난다. 다음 판은 아마 없을 겁니다. 홀성 올 거예요. 아까 뭐 셋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녀석이 먼저 뭐 피하고 싶어. 그러면,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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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면 뒤엔 또 다른 가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아, 불목으로 한 줄 알았네. 아닌가? 아, 진짜로. 으. 위험한 뒤에 분을 한 줄 알았네. 어우, 로그연 60의 소 observer. 아, 죽어요? 으, 누가 인격받은練. 다음 소셜인 킬. 어? 죽어요? 우후.. 막 없다 우후.. 죽어? 아흐 제대로 들어갔다 일로와 내꺼야 없나? 아이 킨데린 자꾸 표시 띄워 아흐 수요오? 어? 이거 지불한가? 어? 상황은 나오자 Caio 난 절대 해치지는 않는다 각사의 고향을 회뿐이지 행복이란 따라오를 정신 모두 가면을 쓰기 마련 내 가면은 내가 창조했지 내 인형도 춤추는 것처럼 내 인형도 춤추는 것처럼 내 인형은 이런 일을 추천드립니다 내 인형은 죽지 못해 내 인형은 것 같은데 천재성을 이해할 날이... 어! 가름이 개쎄네! 귀신이 죽은 이유가 있었네 아! 절로 튀냐 칼에 낚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세상은 잔인한 거야 추악할 필요는 없지 칼에 낚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진짜 잘하네 아, 가름이 개쎄다 뭐조리세지? 공템도 없는데? 얜 근데 원딜로 쓰기엔 별로예요 그냥 제가 보기엔 별로예요 아 화면 고정 걸렸어 그냥 장전 있는 챔프들 자체가 원딜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딜하면 딜을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아니? 바로 불러줘 let's go 아 개쎄가네 미쳤어 하이징까지도 또 궁금한테리어 하이징까지 그거야. 말랐는데 말라가지고 살았네. 어 뭔데? 이미 미어사를 맞췄다. 미어사를 맞췄다. 아 뭐야 내 주변에서 워크 왔다 왔다 그러고 무섭게. 아 얘 또 뭐야. 상대하지. 아동을 하였습니다. 레드라드 못다. 아이고. 모든 요소가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원딜 언제 와? 음. 박살의 왕월함이라. 상대 밭은 멸교에서 게임판 치고 있는데. 음. 아 이 격국이 열린다? 탑이 맥탑 다 이기네. 그리고. 아. 흠. 아. 도와.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스파이. 아. 스파이. 도와. 아. 2쿠! 아! 저만 걸릴.. 아 2쿠가 없구나! 나이스! 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가리.. 가리 존다 잘하네 아 가리 미쳤어 저거! 아 이 새끼 인성이 왜 이렇게 잘하네 볼 때마다 있어! 아 저거 잡자 잡자 앗!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뭐라고 때려봐! 그래! 아 치다 치지 하앗! 으앗! 흠!! 우리.. 너무 안아주지요 어흐앗! 너? 으앗! 으앗 으앗! 으앜! 으앗! 샤! 시어를 시작해볼까? 해볼까? 오우! 되게 힘드네 아 이 친구 들어올 것 같은데? 라인 클리어 으아악 으아악 누웠다 죽을부했다 아 뭐 시선생님 이거 블루죠 블루 모두 끝이 가장 중요한 아 이 새끼 짜잉나게 어 오우씨 아 가렌 너무 무섭다 생각이 없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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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제가 다 예상하고 뚝 쓸겁니다잉 미신님이 찾을거라고 예상하고 자 일단 한번 일러볼까요? 자 일단 한번 일러볼까요? 쇼타임 아아 이까비 어 이 찌고서 네 빵 아 아 아 트런드님 그림 한번 아 이거 뭐야 트런드님 아 아 궁풀 돌았다 그거 아니야 궁풀 돌았다 야 좀만 보태봐 기다리 기다리 어딨어? 블리쳐 어딨어? 여긴가? 아 이거 귀여워 탭 2,500원 탭 2,500원 아 모르는 게야? 불구가 나왔는데? 아 모르는 게야? 아 모르는 게야? 거짓말 오 티든다 옵션은 절대 끝나지 않아 독박 아이씨 막 회사로 다 티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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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맞추면 라이트가 안전하게 라이트가 안전하게 라이트가 안전하게 문구가 어차피 짧아서 비를 돌려줘요 내 작품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긴풀 봐봐 63초 63초 썩휠 뭐합니까? 라이트가 안전하게 수리 왓 왓 가르나 먹어라 아 크랩! 뭐야 이렇게도 그릇뿐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한테 오 빰 빰 어 야 미친놈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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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면 구경을 하라고 댓글을 받았거든 여러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먹고 있는거 아니지? 개막 전혀의 짜릿함 앞에 이렇게 툭툭 던져놓으면 라인클리어가 다시 끌어 주전 저를 쳐다보았어 저를 쳐다보았어 빵타 우리팀이 생각보다 쎄네 좀 더 화려하게 꾸며보실까 아 이 열리신 나이 재촉한다 자 각자 위치 아 세상은 장인한 거야 추악할 필요는 없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서울 티나게 오지마 하.. 참박해서 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윽 으으으윽 으으으윽 으으윽 흠 으으으윽 으윽 으윽 으으으윽 으으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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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이 저기 왔어 안 오나? 일로 안 오나? 방심했을 때? 아 없을라나? 아 살려줘! 아 우리 복지기 위해서 있네 오오쒸 핀 안 올라오나? 뭐하지 이제? 피급탱 가면 되나? 경기 아 왜? 오우씨 가래네 왜? 가림 통 왔어? 가래님 불공약 아 스페인 아 스페인 와아! 이제가 다 정리하긴 했는데 이거? 아 이제 마나가 애매하다 아 빠르네 아 아 와아씨 대박 춤추라 노래하라 그리고 죽음까지 해라 누난? 누난 별로일 것 같은데? 무시 빨리 끌려 아 그립 쓰라고 아 너 그립 좀 당해봐 우와 저쪽 아 어어어어 깜짝이 어 있어 이리 와. 암 라인 어깨 조합 필수인 거 많이 많이 알죠. 와. 한 400. 아니 이거 씨. 에허. 너무 길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게 억제기가 곧 시생성됩니다 내 작품은 비트 아 장전 제이디로 진짜 제이디가 750이거든요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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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펜타킬 아 봤어요? 주운 불꽃 소나기로 죽인거? 주운 불꽃 소나기도 죽였잖아 타니까 주운 불꽃 오지매 오져 지렸으면 추천 한번씩